최근 신복 독백으로 컴백한 정동환이 불후의 명곡에 출격한다. 불후의 명곡 녹화는 기억의 노래 특집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기억의 노래 특집은 치매의 날을 앞두고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위로와 치유를 위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치매는 언제든 마주할 수 있으며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전한다. 정동환은 3년 만에 불후의 명곡에 출연하는데 2020년 방송된 감사의 갈 특집송의 가요재 편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불후의 명곡의 기억의 노래 특집은 치매의 날을 앞두고 16일 방송될 예정이다. 정동환의 신곡 독백은 온라인 음원 차트 상위권에 안착했다. 정동환의 첫번째 싱글 독백은 발매 당일 국내 음원 사이트 멜론 최신 차트에서 9위 벅스 차트에서는 17위에 올랐다. 정동환 특유의 애절한 감성과 쓸쓸한 가을 분위기가 돋보이는 노래다.